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인공지능과 탄소중립도시의 실현을 위해서 손잡았습니다. 시와 자치구는 17일 오전 업무 협약을 뵙고, 공통사업과 자치구별 특화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공동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. 이용섭 시장은 AI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라며,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